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닦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의 물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교육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떡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의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시리게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수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 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처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